앞서 현지시간 19일 헬기사고로 실종된 라이시 이란 대통령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를 지나가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로이터통신은 조금 전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등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라이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댐 중공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으며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를 지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로이터통신은 조금 전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등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라이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댐 중공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으며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